안녕하십니까 엑소옥TV 입니다.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일본의 지진이 매우 심각합니다. 오늘도 지금 미야기현과 이와떼현의 강진이 두 번 연속을 발생했고요. 최근에 간도 지역으로 해서 도쿄와 사이타마 가나가와 시조과 지바현으로 계속해서 강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6월 17일에는 후지산에서도 강진이 났었죠. 그런 가운데 지금 저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7월 첫째 주 동안만 지금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어제 6월 30일에는 열대지방의 스콜처럼 강한 세찬 비가 순식간에 내리다가 또 맑아지는 일이 반복됐었는데요. 지금 일본은 도쿄도 지금 대지진이 계속해서 발생이 되고 있는 이 지역의 이 밑에 지역 도쿄도 옆에 그 중부지역 주부지역 중부지방하고 다음에 이 아래지역 이쪽에 지금 비가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때문에 실시간으로 기상특보로 폭우주의보를 알려주는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 가지고 일본에 폭우가 나오면서요. 폭우가 오면서 큰 피해 지금 특히 우박이 같이 내리면서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틀에 걸쳐 가지고 내일도 계속해서 많은 폭우가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재해에 대한 경계를 계속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본의 장마전선의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일본의 간또지역, 관동지역과 코신지역에서는 이틀에 걸쳐서 번개를 동반한 폭우가 계속 내리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내일도 그렇고요. 비가 내릴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 가지고 지금 토사에 대한 재해, 낮은 지방의 침수, 강물이 불어나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지금 일본 기상청에서는 이런 토사 재해를 및 낮은 지방에서의 침수 문제, 강물이 불어나서 피해가 오는 것에 대해서 계속 주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본 기상청에 따르면 이 혼슈, 혼슈섬의 남쪽 기술에 펼쳐진 장마전선에 따뜻한 습한 공기가 흘러들어와서 이 간도, 관동, 코신에서는 지금 연안 부분을 중심으로 발달한 비구름이 걸쳐져 있는 겁니다. 지금 우선 7월 1일로 보면은요. 오전 7시부터 1시간이 걸쳐서 우선 이즈제도의 토시마에서 우선은 39mm의 폭우가 내렸고요. 이 시조과 현의 이즈에서는 지금까지의 비료에서 집안이 물러져 있는 곳이 있어가지고 토사지에 대한 계속 피해가 있고 경계정보가 계속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 장마전선은 이틀에 걸쳐가지고 계속 이 간도 해안에 정체할 걸로 지금 전망이 됩니다. 국제적인 천둥을 동반하여서 우박도 있고요. 1시간이 대략 30mm 이상의 폭우가 내릴 걸로 우려가 되고 있고요. 내일 7월 2일 아침까지는 예상되는 강수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즈제도는 150mm 이상, 관동 남부와 코신에서는 120mm 이상, 관동 칸도 남부는 80mm 이상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요. 또한 7월 3일에도 아침에도 역시 비가 예상이 됩니다. 50mm 이상에서 각 지역별로 한 100mm까지요. 전선이 장마전선이 정체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많은 비가 지금 일본에는 결국에는 7월 1일부터 7월 3일까지입니다. 많은 비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 기상청은 토사지에, 다시 한 말씀 드립니다. 지금 계속 산사태에 토사지에가 발생되고 있는데요. 저지대의 침수, 그 다음에 강물이 증가함에 따라 여러가지 동시에 낙래라든지 회오리바람 등의 강한 돌풍이라도 주의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